오늘 계속해서 농성 이어가시던 백은정 선생님께서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농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깃발이 흩날리는 이곳은 최전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 우리 농성당은 어떻게든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바로 코앞에서부터 관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복전까지 우리 촛불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